폭스. 폭스가 모피 중에서 화려한 모피예요. 그래서 옷을 조금 화려하게 입으신 분들이 아니면 겨울옷은 색으로 멋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블랙컬러나 네이비나 또 브라운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더퍼로 이렇게 여기다 포인트 주는 게 수입 밍크도 마찬가지고 국내 밍크도 마찬가지고 이런게 또 디자인 대세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폭스가 여기다 폭스예요. 통으로 완전히 풀 스킨으로 폭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기가 막혀요. 이렇게 많은 양의 폭스가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거 보세요. 모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폭스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정말 여왕처럼 귀부인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내리시잖아요. 캐주얼하게. 사람이 발랄해 보이게. 정말로 너무 가볍습니다. 진도의 밍크가 모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입으면 가디건 하나 입었을 때 재킷 하나 입었을 때 그런 무게. 옷이 아무리 예쁘고 딱 좋아도 너무 무겁잖아요. 어깨 짓누르잖아요. 그러면 몇 번 밖에 못 입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진도의 윤기 짜르를 보세요. 그냥 제가 카메라가 오는 대로 그냥 잡는 거예요. 그런데 윤기가 짜르르 돌죠. 이런 윤기 고급스러운 모질? 이런 진도의 밍크를 가져가는데 80cm 이 길이. 이 길이를 가져가는데 100만원 정도. 무이자로 나눠내시면 한 달에 10만원 될까요? 10만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희 지금 주문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 상품은 그야말로 인기 상품이고 보여드리면 싹 다 매진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희 200만원, 300만원 넘는 그런 밍크코트 가격 부담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질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밍크 질은 좋고 그리고 가볍고 따뜻하고 가격 좀 저렴한 거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이 상품이 최고 답이에요. 오늘 이 상품은 가격 때문에 다 매진될 것 같아요. 진도 모질이 너무너무나 좋고요. 여기 보시더라도 모질이 기가 막히게 좋은데 디자인적으로 살짝 장모가 보이고 살짝 단모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굉장히 약간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정말 옷이 너무 근사하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좋아하실 것 같고 만지고 있으면 손을 떼기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들부들하고 윤기가 차라라라. 빛 받는 부분은 윤기가 차라라라 이렇게 놀잖아요. 저희 지금 이 폭스가 카라 부분에 풍성하게 이 부분이 다 폭스가 풀스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폭스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더 옷이 조금 더 화려해지는 거예요. 컬러로 멋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모질과 모질의 윤기와 광택과 거기에다가 폭스로 해서 한 번 더 멋을 부린 폭스콤비 밍크코트가 지금 이 코트가 되겠고요. 가격은 100만 원 정도. 무이자 나눠내시면 한 달에 얼마 안 돼요. 10만 원? 1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세상에 진도 본사에서 평생 AS 다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라벨 다 들어가 있는 진도의 밍크코트 맞습니다. 감사합니다.